어, 참 이거 먹을거리 한다고 입에 따서 입에 닿는 친구 없어요? 얘네 먹었대요. 오, 딸기. 요거는 너희들이 사먹는 딸기. 요거는 뱀 딸기. 뱀? 뱀이 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우리도 못 먹을지. 어, 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올레. 쌈 싸먹으려고? 네. 이건 누가 뜯었어요? 다해. 다해가. 어, 이거는 먹을 수 없는 풀이에요. 오, 이건 누가 했어? 저거요. 우리 셋이 뜯었어요. 다 뜯었어요? 어,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올레. 뚝이다. 이게 왜 쑥인지 알아요? 네. 어, 이거는 비 많으면 쑥쑥 자라요. 키가. 그래서 쑥이에요. 그래서 쑥이에요. 그래서 쑥이에요. 이건 뭐지? 버섯. 어, 버섯은 모르고 먹으면 큰일 나요. 독버섯이 많아서. 그런데 이거는 먹는 버섯이네. 독버섯인데. 나도. 음, 좋은 냄새. 됐어요. 자,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 저요. 이건 뭐야? 포도요? 포도? 아닌데. 포도 났어. 이거는 방귀 끼는 나무의 열매예요. 방귀 끼는 나무의 열매예요. 방귀 끼는 나무. 이거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무슨 나무여? 뽕나무. 어, 뽕나무 열매예요. 여기서, 여기서 방귀 냄새 안 나요? 나요? 어디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게. 방귀 냄새 난다. 나 하나 먹을래. 어, 그럼 맛은 어때? 네. 그러면. 맛있어. 그래? 맛있다. 나 하나 먹을래. 맛있다. 나 하나. 자. 우와. 얼굴이 그림도 그리고. 얼굴이 그림도 그리고. 우와. 시원해봐. 달걀짱. 오, 멋진데. 이번엔. 인디언으로 변신. 이제 너희들이 숲에서 가져온 거에서 먹는 거 못 먹는 거 이제 알았어요? 네. 오. 모르면 입에 넣으면 안 돼요? 아는 건 입에 넣어도 되는데. 예. 아는 거는 먹어도 돼요. 뱀딸기는 모르니까. 물어보고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먹고. 먹을게 하면 먹고. 그림딸기는 그냥 아니까 먹어요. 이걸로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자. 가자.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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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놀자. 하나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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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시원한 계곡에서. 내가 놀자. 내가 놀자. 내가 놀자. 한바탕 물놀이. 와. 진짜 시원하겠다. 신나고 재미있는 숲 이야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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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나쁜 사람이들. 나쁜 사람.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콩나물. 콩나물. 뭐하는 거 어때? 여기 보지 도도예요. 뭐야? 왜? 뭐야? 좀 보여주세요. 어디에 입이 있네? 뭐야 눈? 봤어? 응?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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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불이 나요? 오. 그래요. 킴코벨이야. 킴코벨. 킴코벨. 킴코벨이다. 정말 못 보겠어. 자. 아주 엄청. 엄청 신고한 거예요? 아니야. 야 신고하면 어떻게. 신부 안 해. 신부 안 하죠? 근데 이거 할아버지 거예요? 따뜻해요? 따뜻한 거야? voy. abil이야. ễste Finally It meaningotic. 좆이 다와요? 고함이 아세요. 요리를톱 bekannt이요. 네 punchey. 와ноз пог persoon기